어서오세요 난 복싱어 캥거루야 평소에는 호주에 있는 집에서 꽃을 가꾼단다 참 대단해요 생각해보세요 저울 양쪽의 무게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5, 4, 2, 3 당신은 우리 귀요미 우평국 우수 직원이에요 편지 개수를 세고 도장도 찍어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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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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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당신의 우편물이에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이것은 당신의 우편물이에요. 고마워요. 수고 많았어요. 이것은 당신의 우편물이에요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 당신은 당신은 우리 귀요미 우편물 우수 직원이에요.